네 오늘짱의 이정표 명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아이비계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장의 변동성에 크기 때문에 이슈들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목에 잡힌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사실 오전 데뷔를 했을 때는 살짝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 쪽으로만 매기가 돈듯하고 대형주의 기회는 아직 멀었나 지금은 그럼 관망해야 되나 아니면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나도 들어가야 되나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어떤 뷰 공유해 주실까요? 현재 구간으로 본다면 수급 공백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기가 온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코스피 시장을 사주지 않고 있고요. 선물 시장만 좀 전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만 매수로 일부 대응을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3월 FMC 이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행보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대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면에서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침 10시 즈음에 지금 마크로운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2700포인트가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저점 대비로서는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지켜줬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외 변수 때문에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3월 중순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뭔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는 3월 10일 정도에 나오는 2월 CP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드반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직전에 나왔던 게 전체적으로 지금 7.5%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닝 쇼크를 너무 높게 나와서 어닝 쇼크였죠. 시장에는. 그런데 이번에 7.9%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2월 지표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다소 굉장히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면 3월 달에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변동성 확대에 대한 변수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지금 자리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매수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상태가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같은 국내 종목들에 관련된 EPS가 다소 좀 상향 조정되거나 또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견고한 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상향 이런 기대감이 있죠.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경기에 대한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조금은 어렵더라도 나가서 경기 재개 쪽으로 좀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병목 현상과 더불어서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3월 중순 정도가 마지막 바닥을 연간으로 따져서는 바닥을 좀 마련해주고 2분기 이후부터는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정비를 좀 하시되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달 중순 정도까지는 다소 좀 올라온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3월 초 중순의 변동선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포지션을 정할 구간은 아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물가 지표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 수치를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의 대안을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원자재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만난다라는 뉴스에 일단 시장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지로 좀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순간 좀 보였거든요. 유가, 천연가스, 곡물 이런 리스크에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각계 전투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네, 원자재 시장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변수가 가장 큰 변수라 보이는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국지전 내지는 전쟁이 발발하면 WTI 기준 120달러 선까지는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변수 완화가 이란 핵협상 관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이 1월 달 아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4%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상황에서 44%는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간 선거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1년 차 지지율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각을 좀 돌리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소 좀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락세가 멈추었어요. 돌리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지지율이 멈추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만이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내부적으로 좀 있다 보이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물론 지금 군대를 철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계속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사실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단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어떤 공격을 다소 조금은 완화시킨 어떤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굉장히 좀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 가격 역시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부장님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 국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지금 낮춰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도 원하지 않고요.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활용을 하되 너무 아닌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급등하는 부분들은 양쪽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협상이 있는데 이게 급진적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들을 이란 핵협상을 통해서 일간 100만 배럴 이상의 이란이 더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조금 제한적이다 볼 수 있는 게 러시아 관련해서는 일간 원유 생산량이 1,5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100만 배럴 정도로 이란이 더 만든다고 해서 원유를 뽑아낸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국면이 있지만 그런데 센티적으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가 좀 완화되고 이란 핵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유가는 브레이킹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시 유가가 한 70달러 정도 수준만 떨어지더라도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좋아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은 밀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글로벌 생산량 관련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뉴스에 따라서 밀과 알루미늄, 유가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다소 주춤하게 빠지고 있고 알루미늄이나 다른 쪽도 원자재 천연가스도 다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보자면 전쟁에 대한 배팅을 하기보다는 아마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서 원자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급등 양상은 다소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지 않다.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협상이 될 것이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하고 배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쪽에서 이쪽을 좀 바라볼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2차전지 소재 역시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이 살짝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소재조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많이 악재 속에 흔들림 구간 원자재 가격의 부담을 계속 안고 만약에 이 원자재 부담이 올라가면 가격도 배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2차전지 쪽은 지금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2차전지 관련 쪽은 우선 수급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영향을 받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워야 되니까 기존의 파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이를 줘야 되니까 나머지 파이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삼성 SDR 포함한 소재들이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분기부터 이익 증가율이 다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익 증가율의 기울기가 다소 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던 부분들이 성장률이 다소 완화, 완만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고멀티풀이 다소 빠지는 구간. 이게 경쟁 업체들이 국내 말고도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다소 좀 고밸류였죠.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고밸류에 대한 멀티풀이 어느 정도 빠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는 어떤 밸류에이션 기준이 뭐냐면 PEG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쪽에는 EPS 증가율이 들어오고요. 상성 쪽 위쪽에는 뭐냐면 PER 멀티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PER 40배를 받고 있는데 하단에 EPS 증가율이 40% 정도 증가를 한다면 PEG 같은 경우는 1이 됩니다.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PEG 기준 1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어요. 어떤 종목이 PER 100배를 받고 있다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 EPS 증가율이 2, 3년 내에 100% 증가율의 EPS를 가지고 온다는 포호 캐스팅이 있는 종목들이 PER 100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PEG 1에 맞추어서 거래가 주로 움직였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기존에 주도를 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이 PER 기준 25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멀티풀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 증가율이 291% 정도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간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과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올해 EPS 증가율이 85%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40%입니다.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EPS 증가율이 290% 정도 되니까 하단의 290% 정도에 상단의 PER이 2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PEG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싸게 보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하단의 85% 성장에 PER이 25배니까 싸게 보이죠.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하단의 40%, 상단의 PER이 25배 정도니까 싸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EPS 영업 증가율이 증가하는 종목 중심으로 PEG가 한 배 수준으로 맞춰주려면 주간도 올라와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모든 소재주 바라보기보다는 PEG 개념의 쌍 종목들, 특히나 LNF, 에코프로, BM, 첨보 그리고 동박 관련해서는 일진 머트럴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아웃포폼할 수 있으니까 소재주도 조금 가려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히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2차 전지 소재 섹터에 대한 조언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장의 돌파구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해운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해운주가 올해는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HMM 중심으로 워낙 방송에서 저희도 커버했지만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건 좀 늦은 게 아닌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이 생기시는 시점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되는 섹터가 해운일까요? 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들이 많이 올랐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또 됐기 때문에 이제 손이 잘 안 가는 섹터일 수도 있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아직은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컨테이너 해운운 운임 같은 경우는 피크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피크 우려를 굉장히 좀 무색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항만 적체가 가장 심했던 미주 서한 우림이 18%나 급등하면서 실적을 굉장히 견인하면서 주가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또한 여러 가지 유럽 확률 역시 5% 오르면서 강세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아마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HMM 같은 경우에 2월 춘절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 대부분 다 좀 중국 시장에서 조용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시기. 그런데 3월 정도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2월까지는 다소 조금 비수기여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긴 하지만 아마 이런 것이 지나면서 3월부터는 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항만 적체라든지 아직은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강세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비라든지 전환을 감안하더라도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이션 PER이 3배 정도 미만이라서 여전히 절대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금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만약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받는다면 PER 3배 수준이라면 다시 한 번 리바운드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번 HMM 같은 경우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켜봐도 되는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꺼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를 말씀하실 때 잠깐 힌트를 주신 시작의 대안이 될 만한 섹터, 경기 방어, 그리고 리오프닝입니다. 오후에 엔터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이쪽으로 포트를 변경해야 되나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쪽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리오프닝 관련 주는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배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한 2년 차 정도의 향후의 실적을 당겨서 실적이 밸류션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수급이 또 쏠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비싸니까 손이 안 나갈 수 있겠지만 한 2년 정도의 밸류를 당겨서 온다면 주가 부분은 수급이 좀 더 쏠리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급이 많이 비어있죠. 기간 외국인들 수급이 비어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워진다면 주가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보다는 아웃포포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팬데믹 3년 차가 항상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팬데믹이 일어나고 2년 차까지는 상당히 언더포포멍을 하는 게 음식료 업종인데 3년 차부터는 아웃포포멍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치고 원자재 가격들이 작년 5, 6월부터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음식료 쪽의 원자재는 레깅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싼 원자재가 그 뒷단에 반영되는 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시차가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재 계약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이미 지난 5, 6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1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은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데 가격 정가가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가격 정가가 나오고 있죠. 안 올라가던 소주 가격까지 이렇게 주류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라면, 스낵 이런 먹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난 4분기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가가 이미 4분기부터 됐으니까 전반적인 매출이나 가격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레깅은 빠지는 쪽으로 1분기부터 들어오니까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음식용 업종이 시장보다 분명히 아웃포포먼스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리어프링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엔터, 미디어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 면세 같은 경우도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가진 업종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도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리오프닝 쪽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5개 이슈 봤고요. 원픽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좀 간략하게 가격 위주로 들어볼게요. 어느 쪽 원픽으로 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컨택트런저에서 한 인테로조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미용기기라든지 리오프닝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테로조는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어린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영업이익이 89억이 나오면서 유럽 쪽에 견조한 실적 그리고 신제품에 관한 모멘텀이 지난 4분기부터 시작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렌즈가 있는데 이게 유럽 시장의 8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컨택트 렌즈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테로조가 여태껏 이 80%를 차지한 유럽 시장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내놓지 않았었어요. 이제 모멘텀이 안군요. 그런데 지난 4분기부터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이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중국과 일본 쪽의 매출이나 이런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도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액은 1460억 원, 영업이익이 400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 기준은 13배니까 역사적인 최하단 밴드에서 아직도 거래되고 있는 숨은 진주입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 주가는 시장에서 4만 4천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3만 원대 초반 정도 수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